미스의 미니 프로дакшн 작업도 못한 채워 침대 누워서 손을 놓자 말라 한순간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손을 꽉 잡고 입을 맞추고 안아줬던 그때로 일하도 좋으니까 정말 그때로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로 서로 아무 말 없이 웃어도 좋았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돌아가고 싶어 나는 보다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정말 그때로 한순간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손을 꽉 잡고 입을 맞추고 안아줬던 그때로 한순간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로 와 와 와 와 와 와 한글자막 by 한효정